TV리포트 등호 EME 기자, 세븐틴 유닛 부석순의 호시가 유쾌한 매력을 담은 오피셜 포토를 공개했다. 21일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세븐틴 공식 SNS를 통해 부석순의 첫 번째 싱글 세컨드 윈드의 개인 오피셜 포토를 공개했다. 첫 주자인 호시는 나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다가도 유리구슬을 밟은 채로 벽에 기대며 유쾌한 매력을 발산했다. 부석순의 첫 번째 싱글 세컨드 윈드는 제2의 호흡고 새로운 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활력을 주는 나를 위한 응원단으로 변신해 지친 일상과 가요계의 숨을 불어넣을 예정. 세컨드 윈드는 내달 6일 발매된다. EME 기자 급하이의 tv리포트.co.kr 사진 등호 플레디스 제공